내 나이 여섯 살 때 여자의 하나 내 맘을 흔들었지 말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단 한 번의 맘을 뺏겨 어린 마음을 찬자던 이상한 감정의 잠까지 뒤척여 주먹을 꼭 쥐고 엄마께 말하고 그녀와 꼭 결혼하겠다고 내 나이 스물여덟 시간은 금세 흘렀는걸 동화 속 공주님 같은 얘기는 내게 너무 사치인걸 내 이리로 가다 때로는 저리로 가다 계속 뛰다보면 너는 생각 시간은 흘러 이렇게 나 미쳤나 지나가는 시간을 잡고 한 번은 말을 걸고 싶을 건데 날 위해 한 번만 멍 주워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꿈꾸는 추억 속으로 떠날 한 번의 기회에 도움 왔어 공주님을 위해 시간은 도대체 어디 살고 있을까 매일같이 너 달리기만 하잖아 혹시나 몰래 넌 햇볕 뜨는 창에서 쉬고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 내가 훔친 어머니 지갑 속 500권 되돌려주지 않은 만화책들이 집에 세 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약한 자를 때린 건 매번 난 거짓말을 매번 그냥 가치고 없이 말했던 그때 그 장난이 가득한 어린 시절에도 난 계속 사고는 쳤지만 내게 행복만 내 주변에 가득했지만 난 지금 내 모습 보며 쓴 웃음만 또 치며 그때로 돌아가길 간절히 한 번 빌어보지만 시간은 도대체 어디 살고 있을까 매일같이 너 달리기만 하잖아 혹시나 몰래 넌 햇볕 뜨는 창에서 쉬고 있지 않을까 알았을 적 나는 고층 건물 유리를 닦고 싶다고 그럼 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고 나는 커서 택시 운전사가 난 될 거라고 그럼 난 세상 어디든지 여행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난 구멍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고 그럼 난 내가 원하는 과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고 이 세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는 이루겠다고 그렇다고 내일을 기장에 적혀있다고 막내 최애야 시간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을까 단 한 번만 붙잡고도 싶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